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7적 전후 이사야 41장 10절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해서 21일간의 기적 다니엘 기도의 8번째 날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12번의 집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콱 잡으면 내 것이 됩니다 내 곁에 스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잡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게 놔두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먼저 10편 1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가 복입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주변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게 복입니다 혹시 지나간 지난 8일 동안도 악인의 깨임에 빠져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쳤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가 복입니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게 복입니다 죄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떤 문을 열고 어떤 길을 들어설까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원성교계 성도들이 날마다 상황만 된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밤에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죄인의 길은 아니었을까 화려하지만 다 불타 없어지는 허망한 길은 아니었을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또 뭐가 복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입니다 뭐가 오만입니까? 내가 다 안다 늘 듣던 이야기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그런데 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혹시 지난 8일 동안 저녁마다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니었을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은 무엇이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0편 1편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도다 여와의 율법을 막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복받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그 자리가 저에게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내 곁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 적자 인생이 되지 않고 플러스 인생, 남는 인생, 흑자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 젊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버린 분들보다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와가 주시는 복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버린 분들보다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찾아 나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강사님들을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 강사님들은 전에는 다 우리 같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감히 생각도 못했던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낭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이룰 일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비전으로 품은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 환경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일단 해보고 만 거예요 일단 첫 발을 내드렸던 것입니다 넷째로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그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이룬 이 모든 것들은 항상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그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작은 한 사람 자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너무나 작고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에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성경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지난번 다니엘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가장 큰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그 강사님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방해물이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강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그 안에 우리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더 강한 척 더 센 척하게 하는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물과 불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과 불을 두려워할 줄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큰 사명을 감당할 인물들로 커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요 반대로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는 물론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서슴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마귀는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정제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존재로만 알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바른 두려움을 우리 안에 가지고 그 두려움으로 보호를 받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대부분의 두려움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합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자주 잘 사용하는 사단이 애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몇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사업이 잘못돼서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뜻합니다 또 어떤 모든 사람에게는 불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갓난 아이들도요 불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용을 쓰는지 몰라요 오늘 또 2부 예배 시간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축산 장려금 50만 원을 줬어요 지난주에도 주고요 그래서 지금 당회에서 어쩌면 내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릴지 모르겠어요 애기 낳을 분들은 두 달만 좀 늦춰서 낳으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엄마가 손을 잡고 엄지를 주면 그 엄지를 꽉 짚고 따라 올라와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불리에 대한 불안감이 본능적으로 그런 힘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동체에서 왕따다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힘 있는 사람 주변에 모여들려고 하고요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요 힘 있는 그룹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보다 힘 없어 보이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왕따시켜서 그 그룹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리에 대한 두려움 또 모든 사람에게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생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곳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음식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시면 외국 가실 때에 꼭 밑반찬 싸가시고 꼭 가서도 한식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하고 여행을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 한 번 먹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거기서 한식 먹을 이유가 있어요? 물론 입맛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좀 어렵게 사는 나라 사람의 음식이라고 그걸 얕잡아 보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걸 왜 나는 못 먹습니까 우리나라도 된장 때문에 무시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문화가 한류를 타고 전 세계에 지금 연구 대상이 되고 건강, 헬스 푸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장문화를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의 관계를 차단시켜버려요 저녁에 으스름한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두 사람이 똑같은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멀쩡한 사람을 악당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두려움이 벌벌 떨면서 그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지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앞에서 말한 분리에 대한 두려움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연결되어져서 내가 몰라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분리되어지면 어떡하나 무지하다고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정말 무서운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은 모든 걸 다 수포로 만들어버려요 죽음은 내가 일구인 사업을 다 그냥 한 방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요 죽음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의학도 어떤 의술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음을 막다뜨리면 그 수업을 놓칠 못해요 온갖 그냥 두려움의 인상을 쓰면서 그 시커먼 불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버티는 그런 공포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죽음을 이겼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반 죽음은 우리가 소망했던 곳으로 통과하는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죽었다고 끝났다고 하지 않고 잠깐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피폐하고 두려움에 살게 만드는 그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 도둑질합니다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탐욕으로 사업을 이렇게 과도하게 벌려서 물질을 오히려 도둑질해 갑니다 사랑을 도둑질해서 원수지게 만들고요 믿음을 도둑질해서 불안하게 만들고요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이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우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구하는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영어 알파벳 F라는 알파벳으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첫째는 파이팅입니다 파이트 여러분 우리들이 파이팅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 파이트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한번 붙어보자 싸우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 예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만날 때마다 파이팅 파이팅 하니까 도대체 누구랑 싸우자는 건가 되게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워낙 한류가 세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파이팅! 파이팅! 그러고 있어요 파이팅은 공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어떻게 합니까? 낯선 사람 만나면 이를 으르릉 거리면서 이를 드러내고 으르릉 거려요 왜? 그건 그만큼 두렵다는 뜻이에요 그 걔가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등을 딱 올려가지고 덩치를 크게 만드는 그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 사람들은 공격성을 오히려 드러내는 이상한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 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플라이트입니다 날아간다 달아나는 걸 말합니다 두려움의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술에 취해 고라떨어지기도 하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 나타나는 세 번째 현장이 영어 F로 시작하는 나는 프리즈입니다 스탑! 꼼짝마! 얼어버리는 거 프리즈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대표적인 게 그 날렵한 지가 뱀을 만나서 뱀의 눈과 딱 마주치는 순간 굳어버려요 꼼짝 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 먹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근육이 굳어져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긴장하잖아요 근육이 굳어지잖아요 그런데 겉의 근육만 아니라 소화를 담당하는 근육도 굳어져 버려요 뭉쳐져 버려요 그래서 병이 소화가 최하고 병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잠은 26장 13절 말씀처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집 밖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앞에서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제가 내는 것을 강조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맞서서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내는 게 용기입니다 강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움 없기 때문에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저 두려움에 질 수 없다 두려움과 싸워 이기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커리지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내는 거예요 다 쓴 치약을 짜내듯이 두려움이 나를 옴삭달싹하게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지어짜듯이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격려하다를 영어 단어로 인커리지라고 그래요 두 개의 단어가 붙은 겁니다 EN으로 시작되는 인이라는 단어와 커리지 용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영어에 이 인이라고 하는 EN이라고 시작되는 이 단어는 아내라는 뜻도 품고 있고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옆에 붙은 단어를 그렇게 바꾸는 힘이 있어요 이 접투사에는 그래서 커리지에서 인이 붙어버리면 인커리지 이러버리면 용기 없는 사람이 용기 있게 만든다 격려한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용기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짜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짜낼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용기를 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되는데 자기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 주저앉고 용기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을 만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용기를 짜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을 만합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 모르는 것이 없는 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 그래서 믿을 만합니다 또 그분은 신실하신 분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봐 주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말씀 그대로 두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 변덕스러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면 연결되는 구절 우리가 암성한 구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민숙이 23장 19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뭐가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영어가 좀 가능한 사람은 NIB 영어성경을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God is not a man who should lie, should repent 무슨 말이냐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상황 따라서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상황 따라 자기가 한 것을 후회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인간의 한계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 없고 후회가 없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fulfill, 아주 충만하게 채우신다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호칭하는지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이 종은 막 심부름시키는 그런 낮게 보는 그게 아니고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사명을 나의 뜻을 이룰 사명자야 사역자야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간절히 매달리면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고르고 골라서 특별히 나의 사명을 위해서 택한 나곱이야 야곱에게는 베데레 약속이 있는 자식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내 친구야 나의 벗이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를 내가 아브라함처럼 대우할 거야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였던 것처럼 너도 이제부터 나의 벗이야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아세요? 이사회 41장 14절을 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이스라엘, 나의 벗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의 말씀을 하세요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 버리지 아니 하였다 하였너라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네가 저 땅 끝에서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외로워 있었던 거 다 봤어 너는 몰랐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어 네가 저 땅 모퉁이 구석지 그 습한 곳에서 웅크리며 울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때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너를 몰라봤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그곳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여러 강사님들이 공통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까를 늘 상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곧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꼭 안아주면서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장하다 참 잘했어 잘 참았어 잘 이겨냈어 주께서 내 일을 해 주었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강사들이 주님 만날 때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어려운 현실 자기들 앞에 닥친 그 고난 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워가며 그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에게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저연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사에서 4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겁니다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에 보라 내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13절 그렇게 되는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끝이 아닙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새 타작기로 삼을 거야 여러분 막 출고된 새 타작기가 추수할 그 밭으로 들어가면은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냥 다 그냥 깎아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저 산들을 다 그냥 쳐서 부스러기로 조각돌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자그마한 산들은 아예 가로로 만들어서 겨같이 만들어버릴 텐데 16절 네가 그것을 채에 놓고 까부르면은 바람이 그걸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오리바람이 그것들을 네 인생을 막고 있는 것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그런 일을 행하신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자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첫째 날에 김은정 목사님이 이사회에서 6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회에서 62장 6절에 너희는 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쉬지 말아야 되느냐 62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념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 세울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네 하나님 믿는 부모의 자식은 저렇게 되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이 세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찬성을 하게 하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도록 쉬지 못하게 기도로서 하나님을 괴롭혀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우리도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이사회에서 4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혀가 다 갈라졌어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자에게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때에 정말 네가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네가 나만 믿는구나 정말 네가 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인정될 정도로 혀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하면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혀가 마를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해 매달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회에서 4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세요 너의 인생이 헐벗은 산처럼 황량하지만 내가 거기에 없던 강을 만들 거야 그 강가에 나무들이 심겨지면서 수많은 과실수가 맺어지는 너의 인생의 풍성함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너의 인생이 골짜기로 나락처럼 떨어졌지만 거기에서 샘이 쏟고 치게 하겠고 물 한 방울 묻는 광야 같은 곳에 내가 모염못을 만들어서 그 마른 땅에 샘꾼원이 터져가지고 퐁퐁퐁 물이 쏟게 할 거야 19절 그러면 네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허허벌판 광야 같은 인생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난 나무들이 심겨질 것이고 사막 같았던 너의 삶에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들을 내가 함께 두리니 네 인생은 많은 사람이 깃들면서 열매를 따먹고 그 그늘에 쉬게 되는 숲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리고 20절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렇게 되네 저건 여호와의 손으로 만든 것이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것들을 만들어낸 것들을 알고 너희와 함께 헤아리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걸 깨닫게 만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분들의 면면을 한번 되짚어보십시오 두째 날 강사로 나왔던 박종욱 원장은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낙도섬에 의술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고 있어요 셋째 날 간증했던 탈북녀 정윤아 자매 그 아버지가 지금 러시아에 특수부대 파병했잖아요 그 특수부대 군단장을 지내신 분이 그 아버지예요 그 정윤아 자매가 북한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내팽개치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과정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자기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을 자기를 탈북시켰는지 그걸 깨닫고 이제는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치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어르신들만 있는 산골 고운짝이 그 몇십 명 안 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된장을 만들어 팔면서 그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고 있어요 대학생 신문에 불과했던 임정욱 학생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 꽂혀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그러다가 정신지체장애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커피 회사를 차리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세우고 자립하게 하는 그 노하우가 인정받아서 전 세계 장애인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경기도 도시사까지 하셔서 남경필 집사님 마약에 빠진 아들이 들통나면 자기 정치에 치명타를 입을까봐 그걸 숨기고 숨겼는데 하나님이 다 까발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할 일은 정치가 아니고 정말 더 귀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마약의 위험에 노출된 걸 안타까워하면서 마약 중독 치도센터를 만들고 그들을 다시 건져내기 위한 이래 자기 인생을 지금 바치고 있어요 비만 오면 방이 다 빗물로 채워지고 곰팡이가 가득한 지하 단칸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했던 이오셉 작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병에 죽어가는 페네실린 하나만 있어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 안타까우면서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우물을 쉬운 한계를 파주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자기의 모든 재능을 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감옥까지 갔던 어떤 청년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 유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인도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금으로 지금 살려내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어제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세 번이나 마지막엔 지하천에 뛰어들 정도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옛날에 나갔던 교회 시각장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섬기는 일을 하다가 자기보다 13살이나 많은 시각장애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는 젊은 목사님을 우리가 어제 봤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큰 장애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도 바로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웠었습니다 엘리아 선자도 갈멜산에 올라갈 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나갈 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첫발자국 작은 일의 첫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지극히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교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혀가 마를 때까지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울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포함해서 남은 열두 번의 다니엘 기도회가 내 인생의 기적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